저 앞에 오는 직원이 사무실 직원. 보라색. 이것도 담배도 안 피셨었거든. 작년 사기사 끝나고 술도 그때 드시더라구요. 여기까지 해. 근데 나와요. 다시. 이 쪽에는. 워닝에 가려서. 이때는 술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? 술을 안 드시고 사무실 직원이 어디 내려주라고 해서 내려줬대요. 거기서 술을 드시고 오셨나. 근데 여기 사무실 밑에 있던 식당에서는 경찰에서 갖고 갔대요. 칩을. 칩을요? 네. 거기에는 몇 시에 들어온 게 다 찍혔을 거 아니에요. 요 동네에서 여기 몇 번 배에 하시고서 여기에 마지막이에요. 몇 시에 오신다고 해요. 인사하고. 이렇게 구입한 시간에. 그리고 우라이빈 가시고. 그리고 이제. 아니어. 사무실 직원이 와서 모시고 가자. 다녀. 1차. 두개. 이놈. 아이씨 고춧가루